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최적의 솔루션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김종원의 종목식당은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종원의 종목식당 오픈합니다. 대표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후짱 들어서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고민이 깊은데 대표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래도 시장이 미국장에 비해서 참 잘 마감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가 0.89% 상승한 271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외국인이 1,100억가량 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2,844억에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은 1,847억을 매도를 했고 코스탁은 0.68% 상승을 해서 924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197억, 그리고 기관이 425억을 매수를 했고 개인이 511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환율은 1,218원으로 마감을 해서 전일 대비 1.8원 상승을 한 그런 약간 좀 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국제 유가가 전일 대비해서 6.67%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09.97달, 110달러 가량의 마감을 하면서 국제 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미국의 그런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었죠. 더군다나 지금 미국 파월 의장의 매파 발언에 이어서 미국장이 하락을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의 특징이 오전까지는 방향성을 참 못 잡고 하락 시작을 했죠. 하락 시작하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횡보를 하다가 오후 시작 늘어서 특히 외국인이 현물에서는 매도의 포지션을 가졌지만 꾸준하게 선물해서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특히 오후 장 마감 전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외국의 선물이 강한 그러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의 그러한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S&P500이 지금 4,465, 1포인트인데 추세선을 쭉 연결해보면 하락 추세선은 일단 돌려놨죠. 하락 추세선은 쌍바닥 만들고 돌려놓고 21선, 2평선 딱 맞고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의 폭이 4,500포인트까지 약 2% 정도의 상승 가능한 그러한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우존스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얘는 딱 지금 저항선에 맞고 21선 저항선 맞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면 3만 5천 포인트까지가 지금 3만 5천 9배, 2포인트까지 지금 예상이 되긴 하는데 바로 위에 121선이 있어가지고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힘이 많이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그나마 좀 더 낫죠. 하락을 추세선 돌려놓고 상승하면서 21선 위 안착 121선까지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여유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해서 코스닥을 연결해보면 코스닥도 상승의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항상 말씀드려야 하시피 박스권 매매가 지금 필요한 장소인데 박스권 상단이긴 한데 아직까지 조금 더 여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니케이지수 상당히 상승이 좋았죠. 그런데 21선 맞고 지금 저항자리입니다. 그리고 상해종압도 상승했는데 이 앞자리가 또 저항자리예요. 대만 각권지수도 21선 맞고 저항자리. 지금 공통된 지수들, 해외 증시의 지수들의 위치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의 포지션은 남아있지만 저항선에 맞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일 그리고 이번 주 매매 포지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매매할 필요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네, 유가의 상승도 또 파월 의장의 발언도 다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똑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솔루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솔루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네, 고민되시는 종목들, 저희 종목 솔루션 시간에서 최적의 솔루션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벤트 참여 방법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내용, 포트폴리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차트 분석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신데 선착순 5분께 김종원 대표님의 노하우가 담긴 시크릿 강연 CD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사연 확인해 보시죠. 주식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입니다. 방송에서 비덴트를 소개하길래 100% 매수했는데 많이 떨어져서 고민이 됩니다. 일부 매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비덴트가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보여지기는 했거든요. 비브 스튜디오 2대 주주로 등극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까요? 네, 비덴트 지금 매수 기록을 잘못했네요. 27,450원의 100% 매수이신데 좀 자리가 높죠, 아쉽게도. 오늘 힘이 좋긴 했는데 비썸 지분 보유 중이고 또 비썸 홀딩스의 최대 주주인데 오늘 이슈가 오후에 사실 나왔어요. 제가 막판에 정리 좀 하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비트코인 파생거래 거래를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의 비트코인 거래의 이슈를 통해서 비덴트는 당연히 비트코인과 연관된 그런 관련된 종목이죠. 그러면서 상승의 대장으로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자 솔루션 종목 보내주신 분의 위치가 지금 27,450원이에요. 상당히 그냥 차트로만 봐도 저항권이죠. 네, 저항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거 모르시는데 100% 한 번에 매수를 하겠다. 더군다나 방송을 듣고 아마 이게 어떤 종목에 왜 매수하셨는지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관련 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등락폭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아마 비트코인들 봤었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 굉장히 무섭게 떨어지는데 그나마 비덴트는 그에 비해서는 좀 덜 무섭게 떨어져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할 필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는 거고. 오늘 자리에서는 좋게 마감했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게 이 자리 강한 저항권 이내 4,521억의 거래량이 발생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면 무조건 맞고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맞고 떨어졌죠? 맞고 떨어졌죠? 맞고 떨어졌죠? 세 번 맞고 여기서 행보하면서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참 좋은 자리로 마감을 해서 일단은 안심을 할 수 있는 121선 위에 안착을 했고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바닥에서 어려운 자리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 한심을 놓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한 번에 가려고 하면 비트코인, 제가 아까 차트를 하나 안 보여드렸네. 비덴트의 비트코인 지금 한국 거래소의 차트입니다. 지금 5,200억에 마감을 했는데, 이게 마감이 아니라 오후에 제가 차트를 캡처를 한 건데, 약간의 상승, 5,500만 원까지는 상승의 여력은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비덴트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겠구나. 더군다나 비덴트는 이 5,500원으로 따지면 이 위를 돌파를 한 거죠.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한 번에 간다고는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만 원 부근, 1만 9,900원, 이 부근에서는 일단 일부 비중은 좀 축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과거의 이 자리입니다. 거래 연방 발생시키면서 시작했던 자리죠. 일단은 여기에서 비중을 축소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리가 2만 3천 원 부근에서, 이 자리는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과거의 거리량 급등하고 조정 구간이죠. 조정 구간까지 2만 3천 원 오게 되면, 아마 여기서 막고 떨어질 확률이 좀 높습니다. 따라서 상승할 때, 일단 오늘 고점 부근, 1차적으로 비중 축소, 그 다음에 2만 3천 원 부근에서 추가적인 비중 축소 후에 남은 물량 가지고, 길게 보신다고 하면,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계속 연결을 해서 봐야 되니까. 따라서 손해이지만 손실을 줄이는 차원에서 상승시키마다 비중 축소하고, 소량으로만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비덴트 그래도 상승 여력은 있다고 하시죠. 저희 1만 9천 원 부근에서는 일부 비중을 축소해보시고요. 남은 물량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면, 2만 3천 원 부근에서 또 비중을 축소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실시간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주시면, 지금 바로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서 상담 진행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저희 스피드 문자 상담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 드리고자 만들어 본 시간이니까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7만 1천 원에 30%인데... 네, 매수가 7만 1천 원에 비중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6만 5천 6백 원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죠. 블록딜 이슈 때문에 오늘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시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네. 근심이 좀 되시는 자리이시긴 하시겠네요. 그런데 오늘 200만 주 이상 거래가 나왔는데요. 더 터질 거래량이 있을까요? 300만 주 남았나요? 지금 터질 거래량은 충분히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평소에... 310만 주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면에서는 블록딜을 관련돼서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평소에 거래량이 워낙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수급 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긴 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이 종목은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계속 매도를 계속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온다고 하면 얘는 좀 돌아올 확률이 있는데 그나마 오늘 기관 쪽에서 매수가 살짝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오늘 매수가 대비 마감이 7%이신데 7%에 30%. 비중이 조금 많긴 하시네요. 그런데 일단 주봉으로 살펴보면 과거에 이 종목들의 특징이 셀트리온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거의 바닷가에 다 내려왔어요. 회계 감사와 관련돼서도 지금 악재는 털어놨기 때문에 이 마당에서 지금 블럭딜 문제가 갑자기 또 불거져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긴 한데 여기가 지금 바닷권 5만 6만, 6만 원 부근 이 바닷권인데 과거에 여기를 보면 거리랑 빵 발생하고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갔죠. 여기서부터 지지부진하다가 깨지면서 이렇게 이탈했는데 따라서 이 6만 원권이 굉장히 강한 지지권 위에서 내려올 때는 지지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손절하기보다는 30%시니까 6만 원권을 지지를 한다. 지금 예상되는 게 지수가 지금 박스권 상단인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추가적인 지수 상상을 한다고 하면 여기를 지금 내려왔다가 이렇게 막고 여기서 행보하다가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보여요. 더군다나 이격이 좀 셉니다. 121선까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이격이 붙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6만 원 부근까지 내려온다. 여기서 행보를 한다. 여기서 추가 매수 후에 평당가가 되면 그러면 오늘 자리가 평당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부근에서 반절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 가지고 121선 근처 120일선 추가해서 쫓아 내려오겠죠. 그 근처에서 전략 매도하는 그러한 추세가 좀 필요해요. 대형 우량주의 특징이 하락할 때 반등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전에는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그리고 NC소프트와 관련해서 한번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우량주들이 하락을 할 때 돌릴 때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큰 힘이 없거든요.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본절에서 일단 비중 축소 나머지 밖 가지고 소량 반절 가지고 수익, 큰 수익보다는 약간 수익, 단타 계점에서 수익을 마감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6만 원 부근 지지한다 싶으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부분에서는 일부 정리해보자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실시간 상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서 상담 진행해 보실 수 있고요. 스피드 문자 상담도 진행하고 있죠.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D 바이오센서 주셨고요. 해성 DS, 크리스텔 지노믹스, SK 두 상까지 스피드 문자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SD 바이오센서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죠. 오늘 EDGC가 갑자기 장막판에 급등을 해서 같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 종목 보면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상승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다른 종목들 그래도 진단키트 관련된 상승이 좀 좋았었는데 5만 4천 원 부분이시면 일단 수익은 축하드립니다. 이 종목 예전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종목 상담했던 기억이 나요. 반등할 거다. 기다리시라 했는데 일단 62일선 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1차 보편은 지금 5만 9천 원을 제시를 할게요.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바닥 추세선을 이렇게 돌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이 조금 주춤해지고 있죠. 아직까지는 얼마까지 또 추가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거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 위인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실은 보지 마세요. 매수가 근처에서는 대응을 하시되 1차 목표는 5만 9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성DS는 반도체 패키지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언제 매수이신지 참 헷갈린 자리이긴 해요. 그런데 추세선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종목을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120선 계속 맞고 올라가요. 저가를 계속 꾸준하게 올리죠. 이번에 한번 깨졌었습니다. 이번 지수 내릴 때 깨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러면서 61선하고 121선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튈 자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5만 3천 원 부근까지는 일단 오픈을 시켜놓고 이 종목은 한번 이쪽까지 5만 3천 원을 1차 매도가 그리고 정 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5만 8천 원까지는. 대신에 121선 자리는 대응이 좀 필요한 자리다라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만 원이신데 지금 비중이 15%. 이 종목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반등이 너무 없어요. 오미크론 관련 종목 그리고 지금 바이오 종목이긴 한데 임상 실험과 관련돼서 최근에 아주 지금 안 좋은 종목이 하나 있죠. 그와 관련돼서 지금 또 얘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임상 이상과 관련된 지금 이슈가 살아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임상과 관련돼 묶여있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인데 여기까지 이때 상승했던 게 오미크론 때문에 상승했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오미크론이 주춤하면 살아갈 수 있다. 대응을 일단 잡을 필요가 있겠어요. 사실.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인 제가 있으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했는데 5천 원은 어쩔 수 없이 저도 대응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실이 크지만 더 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등시에 일단 120선 근처인 6,500원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를 하면서 남은 거 가지고 매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SK입니다. SK 22만 3천 원 10%이신데 이 종목이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바닥을 잘 다지고 그리고 바닥권이 여기를 지금 계속 지지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120선 역시 저항이 세요. 과거 얘는 120선 맞을 때마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내일 다시 올라온다. 24만 5천 원 부근 일단 비중 축소 반저율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수익 실현하시고 남은 물량의 120선 위로 이렇게 안착을 한다. 그때는 이 자리 27만 원 부근까지 나머지 물량의 절반은 수익의 목표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산입니다. 두산 수익 상당히 좋습니다. 오래되신 것 같아요. 두산은 일단 원자력 관련된 종목으로 두산 중공업하고 두산이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죠. 좋게 봐요. 일단 원자력 관련된 이슈는 최근 들어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테마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하락한다고 봐요.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공표는 전 고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14만 5천 원까지를 오픈을 하시고 좀 길게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한데 지금 수익이 크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서 약간 지금 전 고점 부분이 바로 12만 9천 원이죠. 이런 부분에서 약간씩 수익 실현한 것도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자리죠. 이렇게 매매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스피드 문자 상담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디스커버리야, SK. SK 디스커버리. 매수과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6만 원에 비중 60%입니다. 매수과 6만 원에 비중 60%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3만 9천 350원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손실을 좀 보고 계세요. 4분기 실적도 아쉽다 보니까 고민 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아, 그러시네요. 자, 이거 시장님 매수하신 지가 작년 한 1년 되신 건가요? 예, 예. 자, 지금 추세가 웨이는 지금 매수의 형태를 바닥에서 지금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은 고점에서 약간 매도의 형태인데. 자, 아직까지는 하락 패턴이 아쉽게도 여기 3만 8천 원 부분이 과거에 조금 더 오픈을 시킬 수 있는. 3만 5천 원까지가 오픈이 되네요, 지지 자리가. 여기가 고려형빵 발생시키고 지지했고 정고점이고. 자, 현재 자리에서는 지금 하락 패턴이 이렇게 지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패턴을 못 돌리고 있고. 막고 올라가고, 막고 올라가고,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여기인데 여기를 지키느냐가 일단 관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0%시면 지금 추가 매수의 여력은 없으시고 하락 30%. 일단은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여기를 최저점 3만 8천 원 깨게 되면 3만 5천 원까지 오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지금 손절하는 것은 아까운 것 같고. 대신에 지금 상승하 있을 때 비중은 좀 줄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승 시에 지금 121선이 4만 5천 원인데 4만 5천 원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만 5만 원 부근까지가 저항이 상당히 강한 자리인데 5만 원 부근이 여기 거리랑 터진 고점, 여기 굉장히 횡보한 자리, 그리고 여기 박스권 상단. 따라서 상단 상승 시에는 5만 원 조금 아래, 이 부분에서는 비중을 좀 한 반 정도는 줄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면 30% 상승이거든요. 상한가 자리니까 여기서 비중 축소하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120선을 돌파하고 이렇게 다시 턴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 근처에서 5만 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하고 남은 물량 가지고 좀 길게 보시는데 이때 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때 한번 다시 문의 주신다 하면 추가적인 상담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SK디스커버리는 반등이 나오면 5만 원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KG동부제철. KG동부제철. 매숫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1만 4,167원. 네, 1만 4,167원의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KG동부제철이 오늘 종가가 1만 1,300원이면 손실을 보고 계세요. 어떻게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손실이 좀 있으시네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도 작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맘때 작년 여름에 하셨나요? 아니요, 1월달부터. 1월달부터. 그때 되게 좋았었는데, 작년 1월달 때. 네, 사고 팔고 하다가 고점 가기 전에 팔고 나서 내려오길 기다리면서 또 조금 조금씩 샀는데 지금 조금 꿈틀거리길래 물 타도 되는 위치인지 여쭤보려고요. 아, 그러죠. 10%. 지금 자리는 잘 만들어왔어요. 그 건설, KG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철강 관련돼서 건설뿐만 아니라 후판도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소에 납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좋은데 이때 이슈가 그런 건설 경기 이슈하고 좋은 것들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승을 상당히 많이 하긴 했어요. 그리고 실적도 좋았고 상당히 실적 좋았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오늘 대비 21%. 21%면 나쁘지 않은 자리에서 수급이 지금 최근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수급이 최근에 외에는. 잠깐만요. 종목 투자. 다른 건 맞네요. 일단 120선 위에 안착한 거는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좋은 모습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61선도 살짝 돌리고 21선 골든크로스 나고 61선도 지금 121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은 여기서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까. 좀 올랐다가 다시 한번 내렸다가 그렇게 되면은 바다권에서 차라리 지금 지수가 상단에 있으니까 또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살짝 내려올 수 있는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한 1만 200원 이 부분까지는 예상을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과거 때 여기 보면은 1만 200원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던 자리거든요. 따라서 지금의 자리보다는 지금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죠. 그래서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조정받았을 때 10%이니까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시고 항상 그러듯이 평당가에서는 반절 정리하시고 나무 물량 가지고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길게 봐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나무 물량은 좀 더 길게 지켜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G 동부제철 일단 조정이 나오면 1만 200원 부근에서는 추가 비중을 축소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후에 남은 물량으로 투자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실시간 상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서 상담 진행해 보실 수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번명 권영 주셨고요. 나노엔텍, 코스모신 소재, LNK바이오, GS리테일까지 스피드 문자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솔루션 필요할까요? 네, 종목이 약간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하고 약간... 네, SG생명물산부터 제가 약간 혼돈이 된 것 같습니다. SG생명세계물산이 지금 892원의 매수가를 말씀하셨는데 42%세요. 이게 수출, 의료수출 관련된 그러한 종목인데 지금 매수가에서 20% 하라 중이시고 40%의 비중이시면 추가 매수는 좀 어려우시겠죠. 어려운 상황이시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그냥 추가 매수 없이 홀딩 전략을 유지하겠습니다. 박스 구간 과거에 여기 지지부진했던, 들끓었던 구간이죠. 여기를 딛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박스 구간에 상단까지 올라왔고 또 120선 위까지 지금 안착을 했어요. 거리랑 발생하면서. 따라서 지금 홀딩 전략은 유지하는데 일단 거리랑 발생했던 구간이 이 구간. 상승 시에 840원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물량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한국 석유인데 25,250원의 10% 매수라고 하셨는데 석유의 원유 상승에 따른 수에 원유가 오르면 오르고 원유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러한 종목이죠. 똑같이 움직이는 원유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내렸다고. 오늘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상승을 갭 띄워서 시작했다고 내려왔는데 원유가 과연 얼마까지 갈까를 유치를 해봐야 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전쟁이 언제까지 갈까. 전쟁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유럽 순방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흐름을 보면 전쟁이 짧게 끝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따라서 원유가 급락은 하지 않겠지만 급등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2만 3,200원 이 거리랑 강한 양봉 이 자리 종가. 이 자리까지 오면 일단은 비중 축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반등을 쭉 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겠고요. 테스나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데 매수가 딱 근처입니다. 매수가 근처에서 그냥 거의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좋은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의아하기 좀 힘들긴 해요. 지금 120선이 약간 하락 패턴이기 때문에 눌리지 않은가. 얘가 힘이 쓰려면 121선이 조금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따라서 자리는 좋은데 개인적으로 봐도 자리는 좋습니다. 쌍바닥 바닥 계속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리는 좋은데 상승에 대한 여력은 좀 힘들지 않나. 따라서 상승을 할 때 그냥 한 4만 4천 원. 부근에서는 전략 정리하시는 거. 박스권 상단입니다. 수익권에서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코롱인더입니다. 코롱인더는 코롱 제조사의 분사업체인데. 자, 지금 이 종목도 저희가 보면서 머리 좀 아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5% 정도의 하락인데. 과거에 지금 하락 자리까지는 일단 지진했어요. 여기까지 지진했는데. 그런데 한 번 더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5만 원 부근까지가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거리랑 빵 발생했던 자리가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 패턴을 못 돌려서.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추가 매수는 일단은 대기를 하시고. 차라리 이 종목은 5만 원까지의 그냥 생각을 오픈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견디실 것을 작정을 하시고. 여기서 추가 매수의 자리가 되겠고. 추가 매수 안 되고 상승한다. 하면은 이 근처, 120성 근처인데. 7만 5천 원 부근에서는 일단은 비중 축소가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줄줄 내리는 종목은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리지 않는 이상 줄줄 올라가니까 좀 힘들어요. 그런 거 감안하시고 매매하시고요. 자, 일진머티리언스입니다. 일진머티리언스는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매수가가 상당히 저항가인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과거에. 자, 이렇게 보면은 거리랑 빵 발생했던 자리, 돌파했던 자리. 지금 8만 9천 원, 8만 9천 원의 20% 매수이신데. 여기 저항권이십니다. 자, 여기를 지금 8만 9천 원이 얘가 안착을 하면은. 돌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여기를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올라갈 수는 있긴 할 것 같습니다. 121선도 아직 살아있고. 따라서 일단 뭐 손실, 약간 손실이지만은. 그냥 홀딩 전략 유지를 할게요. 그리고 2차전지 주들이 지금 힘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수급 자체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반등 시에는 10만 원 부근, 강한 저항이죠. 10만 원 부근에서는 반 이상 축소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피드 문자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이어서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류 궁금하실까요? 네, 이노 와이러스. 이노 와이어리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4만 2천 2백 원에 30%요. 네, 4만 2천 2백 원에 비중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3만 9천 50원이어서 손실을 좀 보고 계시긴 한데. 5G 장비 대장주격이잖아요. 어떻게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러시네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30% 매수이신데. 작년 12월 달에 샀어요. 작년 12월 달에. 네, 네. 그때 한 번 또 5G 한 번 올라간다고 한참 뉴스 나왔었죠? 네, 4만 4천 원까지인가 3천 원까지 한 번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슈. 이때 작년에 한참 5G 다시 한 번 공사들 한다 하면서 특히 미국 쪽 관련 이슈를 이때 갔던 거를 기여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공사가 계속 미뤄져요. 너무 지금 인프라에 대해서 바이든의 정책 공략 가운데 하나인데 계속 미뤄지면서 5G 힘이 사실 없는 모습인데 이슈는 살아있어요. 저도 5G는 계속 바라보는데 이슈는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그냥 지켜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봤을 때 바닥은 돌려놓았거든요. 지금 바닥은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가 12월 달이니까 작년 이슈 확 하고 여기 저점 안 깨면서 행보하고 그리고 이 자리가 이렇게 보면 이때 거리랑 빵 발생하면서 지지했던 자리니까요. 여기 계속 지지하면서 아마 좀 힘들게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줄줄줄 세는 종목들은 한 번 인프라 이슈 뉴스가 빵 나오지 않는 이상 좀 힘들게 지치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현재로서 딱 봐도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양보 크게 나와서 거리랑 빵 발생하고 다시 한 번 내리고 또 양보 크게 발생하고 내리고 이런 확률이 좀 있으니까 그냥 그때는 그냥 버티셔요. 그냥 갖고 가면 이 가격 이상은 올까요? 네. 그 가격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에서 아마 힘들게 하려면 개인들 매수를 털, 일명 개미 털기라고 하는데 양보 빵 발생하고 거리랑 빵 했다가 또 누르고 똑같이 빵 발생했다가 또 누르고 하면 개인들이 무서워서 털어요. 4만 600원인가 한 번 가고 또 계속 떨어졌어요. 이 3선은. 여기서 지금 박스권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그런 현상 만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지키시다가 홀딩 하시다가 아마 121선을 딱 안착을 이렇게 하면서 120선 위로 딱 가면 얘가 드디어 간다고 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버티고 계시다가 매수가 근처 오면 일단 반 정도 매도를 하세요. 아, 반 정도요? 네. 매수가 좀 높아요, 일단은. 높으니까 거리량도 많이 발생했던 자리고 매수가에서는 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남은 물량 가지고 홍징 전략을 하시고 그러면 선생님, 저기 이거 내가 한 10% 더 해서 4만 원 밑으로 단가 맞추면 안 될까요? 한 20% 더 사가지고요. 지금 30%이신데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지금 지수가 박스권 상단이에요. 네. 코스피, 코스닥이요.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상단이니까 내려올 수가 있어요, 조정을. 네. 그럼 얘도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려온 자리가 아마 3만 6천 원 부근이지 않을까. 만약에 조정 내려온다고 하면 아, 3만 6천 원 정도? 네.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세요, 내려왔을 때. 아. 그리고 나서는 좀 평당, 그런 평당가가 낮아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서 또 반절 매도를 하시고 평당가가 딱 되면은. 나무 물량 가지고. 3만 원 미만으로 내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3만 6천 원 부근에서는 매수 괜찮은 지수도 지금 안정을 잡았으니까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3만 6천 원 내려오면 30% 사라지고 그냥 확 줄여가지고 오히려 한 먹고 나와도 되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때 한 번 또 시간 걸리니까 다시 한 번 전화 한 번 주세요. 다시 한 번 상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노와이어리스.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장기적으로 들고 가보자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비중 축소는 3만 6천 원 부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 계속해서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 축소에 나가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실시간 전화 상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서 상담 진행해 보실 수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동원 F&B요. 네, 동원 F&B.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네, 22만 5천 6백 원에 25%예요. 네, 매수가가 22만 5천 6백 원에 비중이 25%라고 하십니다. 오늘 종가가 17만 5천 5백 원이어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제품 가격 인상 소식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솔루션을 가져야 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이 좀 되시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이거를 작년 5월 초에 새 고점에서 물렸거든요. 아,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제 물을 조금 타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연말쯤인가 그때 이제 물을 좀 타서 이 가격인데 네. 물을 탈 수도 없어요. 너무 계속 흐르기만 하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식금료 관련, 식품 관련 주로 지금 오를 만도 하는데 다른 종목들은 식품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는데 얘들은 지금 못 오르는 게 조금 의아스럽긴 한데 지금 보자. 일단 외인들이 비중이 바닷건에서 지금 매수는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매수를 하는 모습인데 기관이 약간 매도를 하고 있긴 한데 자, 주봉에서 봤을 때 과거에 자, 이 앞에 자리, 저점까지 와 있는 그러한 자리네. 일단 뭐 여기서는 버티시는 방법이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동원이 큰 기업에 문제는 없는 그러한 종목이니까 자, 그 매수가에서 22%. 자, 지금 일단은 추가 매수는 권하지 않고요. 바닥을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하락 패턴은 아직은 못 돌렸어요. 얘가 지금 힘이 쓰려고 하면 60에서는 지금 두 번 터치했는데 아마 이번 세 번 터치하면서 횡보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거리랑 빵 발생한 거 보니까 일단은 제가 이런 종목의 바닥을 항상 얘기하는 게 거리랑 빵 발생하고 양복 나오고 누르고 거리랑 빵 발생하고 양복 나오고 누르고 이건 아까도 방금에도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할 겁니다. 네, 겁주면서 개미 털기를 할 건데 그냥 견디시고 자, 견디시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개미 털기 구간에서 매집이 16만 9천 원 이 부분에서는 추가 매수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이 근처에서 계속 저가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추가 매수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매도는 121선이 지금 강한 저항인데 121선 자체가 과거에도 강한 저항란이네요. 19만 2천 원 부분이 여기서 계속 네, 여기서 또 지지하고 올라왔고 추가 매수 하시던지 추가 매수하시게 되면 19만 2천 원이 평 단가가 됩니다. 여기서 반전 매도하시고 추가 매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19만 2천 원 부분에서는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나무 물량 가지고 한번 보시고 추후에 여기까지 오게 됐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면은 이때 다시 한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6만 9천 원 부근 지지한다 싶으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 19만 2천 원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해보자 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생방송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벤트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선착순 5분께 김종원 대표님의 노하우가 담긴 시크릿 강연 CD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시장을 주도할 테마와 대한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 통해서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시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내일 시장을 주도할 테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테마가 내일 시장을 봐야 될 테마 같아요. 지금 테마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돈이 많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하거나 박스권 매매하기에 상당히 좋은 장세입니다, 사실은. 장기 매매하기는 아직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힘들어서 사실 장기 매매할 종목을 제가 찾아놨는데 걔는 좀 보류해놨어요, 일단.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돈이 많이 몰리는 자리에 있는 테마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테마 종목은 러시아 전쟁, 그리고 안철수 관련 딱 두 개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러시아와 관련해가지고는 사료, 그리고 비료주입니다. 오늘 현대사료, 점상이 두 번째이죠. 어제 오늘 점상, 그리고 한일사료 이틀 상한가입니다. 한일사료가 어제까지 상한가가 상당히 좋은 자리였어요, 사실은. 정고점 딱 돌파를 했던 자리. 그러면서 오늘 갭뒤고 그냥 상한가 또 닫아버렸죠. 그리고 누 보입니다. 비료 관련된 중입니다. 사료, 그다음에 비료인데요. 지금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곡물 가격 관련된 것들이 심지어 농기계 관련 종목들도 날라가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누보도 상당히 상승이 좋은데 얘도 그냥 차트로 보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긴 해요.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얘는 지금 중간에 상한가가 풀렸어요. 풀리고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그냥 상한가 닫고 쭉 갔는데 얘는 풀리고 상한가도 더 늦게 닫았습니다. 대장은 오늘 현대사료는 점상인가 대장이긴 한데 점상은 좀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한일사료를 좀 대장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 그다음 비료가 효생 OMB입니다. 효생 OMB가 원래 대장이었었죠. 이 관련돼서. 그런데 효성 OMB가 사실 차트가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가 예전에 한번 차트 예쁘다 해가지고 상한가 한 종목 한번 소개해 준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도 딱 비슷해요. 정구점,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돌파를 하는데 어제 월요일날 거래량이 줄면서 돌파를 했어요. 하면서 오늘 쫙 땡겼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 힘든 자리를 거래량 없이 돌파했다. 이건 말 그대로 수익 실현 털고 나온 물량이 없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 거래량이 빡 발생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릴림목 구간에서 단기 매매, 괜찮은 종목이고요. 자, 안철수 테마. 오늘 12만 원 딱 돌파하면서 거래량 여기가 엄청나게 발생했던 구간이거든요. 돌파했는데 사실 이 종목을 단기로 보기는 조금 완전 선수들만 보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여기가 지금 외국인이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죠. 1,100억이 들어온 자리인데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없어요, 현재. 아직까지 없어요. 그런데 이 종목의 특징이 1봉을 보면 과거에 예전부터 그렇습니다. 1봉을 보면 내려갈 때 반등 없이 내려간 자리가 상당히 많아요. 한 번 물리면, 이 종목 잘못 물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단기 들어가신 분들은 반드시 손절 라인 딱 잡고 들어가시기를 꼭 권해드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안내비 이번 3주 동안 주가가 104%가량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무렵 다툼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원픽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한일 사료 들고 와 주셨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오늘 상한가 진입을 한 종목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들고 와 주셨을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지수의 위치를 보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장기 아니면 스윙으로 들어갈 종목은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수가 박스권에서 약간 상승 더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그 여력을 보면서 얘가 장기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지수가 박스권일 때 위에서보다는 내려왔을 때 눌림목에서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제가 또 따로 좀 중장기 지수가 좀 내려왔을 때 다시 추천할 예정인데 이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적인 종목 내일 사서 아니면 오늘 시간에 사서 그런 자리 내일 아침에 일찍 사서 그날 곧바로 팔을 수 있는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자리인데요. 지금 딱 봐도 얘가 한인사료는 주봉입니다. 주봉 자리 봐도 52주 신고가이고 2016년 이후에 주봉에서 고점을 돌파하고 16년 이후에 지금 새로운 고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내일 아마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갭 띄우고 그리고 더군다나 현재 점상은 현대사료인데 현대사료가 얘가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면 거리량이 한번 크게 발생을 해야 돼요. 크게 발생하게 되면 갭을 띄우고 위아래로 굉장히 흔들면서 막 흔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거리량을 팍 발생시키면서 올랐다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감안을 했을 때 한인사료도 갭을 띄우고 일봉인데 갭을 띄우고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서 거리량이 크게 발생하고 그리고 오늘 거리량의 형태를 보면 여기서 지금 거리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의 경우 상한가를 마감을 할 때 상한가 딱 닫을 때 거리량이 원래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이 자리 장 시작하고 3분 보호니까 10분 만에 3, 6, 9 10분도 안 돼서 거리량이 최고 많이 발생을 했어요. 거리량 자체가 그러니까 수익 실현 자체가 안 나온 거죠. 3, 360원, 3, 350원 이 자리인데 얘가 만약에 내일 이번 주말 정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는 이런 자리들 한번 틱 맞고 올라갈 수 있는 단기적인 자리죠.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내일 매매 전략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비슷한 종목 말씀드렸었는데 내 갭 띄우면 갭 띄웠을 때 그 자리에서 첫 번째 1차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 갭을 딱 띄우고 약 2, 3% 내려왔을 때 거기서 1차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상승할 때 한 4, 5% 상승했을 때 거기서 일부 물량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 한 30% 정도만 남기고 상승을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 오늘 상한가 이렇게 가게 되면 내일 갭 띄웁니다. 보통 띄우니까 띄우고 겁주는 자리에서 살짝 눌렸을 때 매수하고 곧바로 일부 3, 4% 5, 6% 수익 실현하고 남은 물량 가지고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손빠른 분들만 매매 전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 접근이 필요한 한일 자료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지난 시간 종목에 대한 AS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신기계가 원전 정책 기대감에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떤 AS가 필요할까요? 네, 한신기계 제가 이때 단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말씀드렸던 한인사료랑 사실 똑같은 맥락으로 추천을 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딴 거 다 빼고 차트가 너무 이쁘다. 그 말씀 드렸어요. 한신기계 한인사료도 마찬가지로 차트가 너무 이뻤거든요. 왜냐하면 거리랑 이렇게 정고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삼봉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돌파했는데 거리량 자체가 여기서 크게 나왔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거리량이 의외로 많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거리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줄고 있어요. 횡보도 아니고 점점 줄줄줄 올라가요. 얘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 지금 거리량 없는 상태에서 또 한 번 내려온다. 단기 접근으로 상당히 더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원정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최근에 눌림목입니다. 하락은 아니에요. 눌림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러시아 쪽하고 지금 안철수 관련 종목들이 그쪽으로 돈이 쏠려 있는 상태예요. 그쪽이 조금 누그러지면 이쪽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정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살펴보시고 제가 이때 똑같이 말씀드렸었죠. 저기 한예살로처럼 띄울 거다. 띄우고 상승할 거다. 그리고 당일날 수익 실현하고 일부 물량만 가지고 가시라고 했는데 딱 그렇게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내려온다 하면 그때 한 번 단기적으로 또 한 번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요즘 시장이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한신기계처럼 예쁜 차트 종목 나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봄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김종원의 종목식당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